지적측량을 마무리 할 건데요. 보통 지적측량 1문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예전보다 조금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지적측량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측량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지적측량의 종류가 뭐 있냐,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앞에 칠판 보시면 지적측량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측량, 공공측량, 수로측량, 일반측량 이건 지적측량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우리 지적측량은 꼭 지적공부가 나와줘야 돼요. 지적공부에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등록하거나 등록된 걸 살려서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하면 우리가 면적이 나오는 거죠. 면적, 또 경계자표, 얘네들이 나오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적공부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른 기본, 공공, 수로, 일반 이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다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개예요. 등록하거나 복원하려고 하는 측량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집 46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46페이지 있죠? 46페이지 맨 위에 지적측량의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이 두 개 있죠? 측량을 왜 하냐? 지적측량을 왜 하냐? 그러면 등록하려고 한다. 또 복원하려고 한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포함, 포함, 포함. 제외라고 X. 제외 X였어요. 제외 X. 자, 됐죠? 지적재조사 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된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측량에서 제외된다고 X.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한 거예요? 도시개발에서도 측량하겠죠? 지적확정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됐죠? 제조사 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자,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1912년, 18년에 일제시대 때 실시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걸 여기까지 쓸까요? 써요. 여기까지 써요. 저기 시골 같은 데 거기서 안 걷는 데는 그거 그냥 쓰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재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100년 만에 안 되니까. 100년 만에. 100년 만에 그냥은 안 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럼 그거는 특별법으로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적법에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애매하잖아요. 다른 법으로 측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다가 지적측량에 포함한다고 일부러 써준 거야. 아시겠죠? 특별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지적측량에 포함하는 거다라고 일부러 써준 겁니다. 이걸 제외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제조사는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 그럼 제조사 측량은 지적측량이다. OX. 제조사 측량은 개인적으로 의뢰한다. OX. 그래서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모든 지적측량을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일단 지적측량의 종류에는 포함이 된다. 다음 47페이지 갑니다. 47페이지 표가 있죠? 표에 보시면 기초측량 있어요? 기초측량. 기초측량 몇 개? 3개. 3개. 세부측량 있죠? 세부측량 몇 개? 11개. 11번 써있나요? 써 있어요. 얘네들이 지적측량인데 얘네들 다 끝나고 나서 검사를 받아요. 검사. 그래서 검사 측량이란 건 종류로는 안 따져요. 세부측량이든 기초측량이든 하고 나면 검사 측량이 들어간다. 그런데 검사 안 받는 세부측량이 두 개 있어요. 검사 안 받는 거 현경이.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지금 47페이지 맨 밑에다가 써놨을걸요? 심지어 주의해놓고 써놨을걸요? 주의주의. 앞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기 검사를 받는데 현경이는 제외한다. 보이시죠? 지금 47페이지 맨 밑에 주의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복구할 때 무슨 측량이에요?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합병할 때는 합병 측량은 없어. 합병 측량 없어요. 슬슬쩍 말리면 안 돼요. 지목변정할 때는 없어요. 지목변정 측량 없다니까. 말소할 때는 말소 측량. 말소 측량 있다 없다? 있다. 왜 말소해요? 바다로 됐으니까. 바다로 됐으니까 어디까지 말소할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 측량 있는 거예요. 말소 측량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 우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에 말소 측량이 존재합니다. 말소 측량. 정정할 때는 정정 측량. 정정할 때는 정정 측량. 축적변정할 때는 축적변정 측량. 이름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할 때는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확정 측량. 여기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건 이름 외워야 되겠죠?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확정 측량. 이건 외워야 돼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는 경계복원 측량.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현황을 표시할 때는 지적현황 측량. 그래서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8번하고 10번하고 이거 두 개를 외우셔야 돼. 8번하고 10번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완전 달라.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확정 측량. 건축물의 현황을 표시할 때는 지적현황 측량. 알겠죠? 현황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과 확정 측량이 언뜻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썩는데 요즘은 현황 측량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앞에 보세요. 건축물의 현황을 표시한다. 별거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표시한다. 실제로 이 현황 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절대로 심으면 안 나옵니다. 결론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칠 거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글씨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장난을 칠까? 건물의 현황을. 도면이 뭐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의 직선. 그거와 대비하는 거예요. 그거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이 현황 측량이요. 그러면 도면상 경계를 지상 경계로 바꿔. 지상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OX. X가 돼요. 됐죠? 또 지적도, 임야도. 이거를 지형도. 엉뚱한 걸 갖다 집어넣어. 지형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OX. X.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 문장을 가지고 뭘 바꿀지 생각해 봐요. 나머지는 바꿀 게 없거든. 경계는 경계인데 도면상 경계입니다. 도면상 경계와 건물의 현황을 표시한다. 이게 현황 측량이에요. 그렇죠? 경계점을 보고 난다. 경계가 보고 난다. 이거는 장난칠 거릴 거 거의 없어.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현황 측량한다. OX. X죠.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 현황 측량과 확정 측량을 바꿔가면서 문제는 딱 좋아요. 이게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나머지는 뭐 4개 없어요.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어떻게 바꾸겠어요. 얘네들 두 개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9번, 10번. 얘네들은 검사한다 안 한다? 검사 안 한다. 얘는 검사한다 안 한다? 한다. 현경에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현경이 이거 두 개예요.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이거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정 측량은 검사한다 안 한다? 한다. 다 검사한다예요. 현경이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사할 때도 제조사 측량이다. 이 정도에서 지적 측량의 이름들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오른쪽에 제가 기출 연습이 3개부터 있어요? 세 개. 자, 1번 보세요.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적 측량 대상이다. OX잖아요. 연속 지적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그냥 대충 도면 갖다가 전산으로 붙이는 거야. 측량이랑 전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를 지어내면 그건 지적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도면상 경계죠. 표시해서, 대비해서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란다. 맞잖아요. 그럼 3번 보세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비슷해요. 그런데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지적 현황 측량이다. 왜 X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상 경계와 건물의 현황을 대비한다. 이런 게 지적 현황 측량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는데 4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4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지적 측량이 필요하면 소유자 등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제조사 측량 포함 제외. 제조사 측량 포함 제외. 제외죠. 제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 된다. 포함되지만 의뢰 대상이 제외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포함 제외만 외우면 안 되고요. 지적 측량에 포함되냐, 의뢰 대상이 포함되냐.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 지적 측량은 맞는데 의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조사 측량. 검사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검사는 자동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적 측량이 두 개 있다.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건 의뢰 안 해도 된다. 됐죠? 고개 시험 문제 되기 딱 좋겠죠? 의뢰. 그다음에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이거를 소관청에 의뢰한다고 X. X 이렇게 했어요.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름 바꿔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 수행자예요. 또 열심히 쓰실 필요가 없고요. 옆에다가 써놨어요. 옆에 참고에 써놨어요. 바로 옆에. 참고에. 자 참고에. 수행자란 지적 측량 업 등록한 업자를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해놓고 업자하고 공사하고 합쳐서 수행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대부분은 공사 가서 측량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구청 가서 시청 가서 하던 거였는데 구청 신청해서 저기 갔다 오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기 가서 측량 해오면 그 다음 우리가 다음을 받아줄게. 우리한테 바로 오지 마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한테 먼저 가서 측량 의뢰를 해야 된다. 할 수 있죠. 이걸 소관청한테 측량 의뢰한다고 OX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48페이지입니다. 자 48페이지 맨 위에. 자 맨 위에 기출 연습 두 개 있어요. 기출 연습 두 개 있죠. 자 1번은 맞고 2번은 틀린 거예요. 뭐가 다른지 보셔야 돼요. 자 1번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다 그랬죠. 이 법에 따라서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 측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도 지적 측량 실시 대상이 된다. 맞아요.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여기 쓰죠. 이거 의뢰가 아니다. 의뢰가 아니라 자동으로 국가가 계획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이 틀렸는데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1번은 지적 측량 대상이다. 그럼 맞지. 그런데 의뢰를 하는 거다. 그럼 틀리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팁에다가 다시 제가 참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팁에다가 다시 써놓은 겁니다. 팁에 보시면 검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는 포함되나?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지적 측량에서는 제외된다. 의뢰 대상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면 뭐하라고 했어요? 땅 사라고 했잖아요. 까먹었어요? 돈 조금 벌면 소고기 사 먹고 이게 다 철학이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땅 사고 조금 벌면 소고기 사 먹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는요.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됐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막 싸우면서 자본주의 근간은 토지예요. 개론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자본주의 근간은 토지예요. 토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토지가 시작되려면 그 토지 누구 거예요? 내 땅이에요? 이 땅 내 건지 누가 알아? 내 땅이라는 걸 누가 확인해줘? 미국 가서 땅 사면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베트남 가서 땅 사면 내 땅이에요? 중국 가서 땅 사면 내 땅이에요? 기분이 슬슬 이상하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토지는 주인이 없어요. 토지의 주인이 어디 있어?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토지가 몇 개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토지가 개수가 있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얘기 하지 마. 뭐 이해시켜 달라며? 사실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는 개수도 없고 주인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개수를 나누고 주인을 정하는 게 누구예요? 국가, 국가, 국가. 국가가 있어야 토지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가 들어오고 토지 개수와 소유권을 만드는 게 그게 지적법이야. 지적법. 그리고 나서 소유권 넘어가면 그 등기를 치는 거지. 그럼 등기가 먼저예요? 대장이 먼저예요? 대장이 먼저인 거지. 대장 해놓고 토지 개수 만들어놓고 장부 쭉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가 중요해? 대장이 중요해? 대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물론 등기법이 어렵지. 어려운데. 그럼 떠나서. 대장이 먼저 앉혀져 있으면 개발이고 등기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고 없는 거예요. 대장이 먼저 정리되고 나서 법적인 개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이 들어오는 게 헌법으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와 부속도로 토론다.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온 법이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진 거지. 이해되고 있죠? 네, 대장. 대장이 만들어지면 그 대장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등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법에서부터 맨 모든 법적 규정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해야 돼? 땅 사야 돼. 땅을 살 때 아무데나 막 사면 안 되고요.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국가의 땅을 사야 돼.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국가가 흔들리면 땅 소유권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이 기반을 잡아줬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자본주의의 자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뭘 사야 돼? 땅 사는 거야. 그래야 땅값도 오르고 돈도 벌고 이런 거지. 이해되고 있죠? 돈 조금 벌면 소고기 사 먹어야 돼. 어떤 분이 돈 조금 벌었으니까 대출받아서 산대. 안 돼. 땅은 대출받아서 사는 거 아니야. 현금으로 사는 거고 돈 조금 벌면 땅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 건강이라도 해야지. 건강이라도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채식주의들로는 사람이 오래 못 산대요.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철학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땅. 산자 붙은 거 사 안 붙은 거 사? 산자 붙은 거 사야지. 산자 붙었으면 이메일 대장 등록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팔아요. 옮겨서 팔아요. 옮겨서 팔아. 산자 떼야지. 산자 떼는 게 뭐예요? 산자 떼는 게 뭐냐고. 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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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할 토지동은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했으면 산자 떨어졌죠? 도전 넘어왔지. 땅값에 오를까 되니까. 오르겠지. 그대로 팔아. 잘라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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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파는 게 뭐예요? 분할. 분할. 그래서 나한테 내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렇죠? 이거를 등록전환을 하고 또 분할을 하고 또 내가 의무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거 한 두 번만 하면 뭐 수백억 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하란 소리는 아니에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토지는 두 개 있어요? 등록전환. 또 분할. 등록전환. 분할은 측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을 우리가 의뢰해야 돼. 어디 가서? 수행자한테 가서. 수행자. 수행자한테 가서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 정도 하실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고요. 토지이동의 측량을 의뢰하는데 말소측량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등록전환. 또 분할. 측량을 어디 가서? 수행자한테 가서.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가 들어가잖아요. 의뢰서를 내. 그럼 수행자는 바로 다음날 소관청에 계획서를 넣는다. 엄밀하게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름이 계획서야. 계획서. 저 돈 얼마 받았다 씁니다. 측량병 얼마 받았고 언제 측량하고 언제 검사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요. 이 계획서를 누가 누구한테 넣는 거예요? 수행자가 소관청에 넣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냈어요. 작년에. 소관청이 계획서를 수행자한테 낸다. OX요. X였죠. 3일 이내에 제출한다. X요. 다음날 제출. 그러세요? 우리 교재 49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2번 보세요. 2번. 지적측량 준비 써주세요. 측량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다음날. 다음날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소관청하고 수행자하고 사실 좀 친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꽁짝하던 하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줍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자료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계획서 받고 자료 제공. 니은에 보시면 세부 측량의 경우 소관청은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수행자에게 제공한다. 제공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수행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계획서 받았으니까. 밑으로 가시면 3번에 측량을 실시하고요. 4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측량 성과 잘 됐나 못했나?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안 받는 거 두 개. 현정희. 현정희는 검사 안 받는다. 맨 밑에 별표 쳐놨어요? 맨 밑에 니은에 보시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됐죠? 검사는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하는 건데 좀 중요한 건 시도지사 검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검사를 받습니다. 그냥 소관청이 검사 받는다 그래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검사 받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중요한 거 나옵니다. 50페이지에 50페이지에 표 있어요? 표. 이 표는 외우셔야 돼요? 50회 표. 측량 며칠? 5일. 검사는 4일. 칠판 보세요. 이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측량 5일 검사 4일. 총합이 9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물어보고 측량 5일 검사 4일. 빵꾸를 뚫을 거예요. 빵꾸를 뚫을 거예요. 측량 5일 검사 4일. 그런데 측량 날짜를 정하기가 어려운 게 그 동네에 기준점들이 없대. 기준점이 없으면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고 측량 들어가야 돼요. 그럼 5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면 플러스 날짜가 많아지고 조금 설치하면 4일만 가산합니다. 한 점이라도 설치하면 며칠이 필요하다? 한 점 설치하면 4일이 가산돼요. 두 점 설치하면 세 점 설치하면 열다섯 점 설치하면 4일 가산이야. 그렇죠? 열다섯 점 설치한다. 측량 며칠? 5일 플러스 4일이 되니까 측량만 9일. 검사 며칠 4일 플러스 4일 되니까 검사만 8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열여섯 점 설치하면 4일 플러스 5일 가산이요. 그렇죠? 열여섯 열여섯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여기까지. 자 그럼 20점 설치하는데 그러면 4일에 하루에 하루 더. 그렇죠? 자 21 22 23 다 마찬가지죠? 24점 설치하면 4일에 하루에 하루에 하루 더. 그래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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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마다 하루 하루 추가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법에다 써야 돼요. 법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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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15점까지는 며칠 가산 4일 가산 플러스 4일 15점 넘어 넘으면 4일에다가 4점 4점 증가할 때마다 하루씩 추가로 가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4일에다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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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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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20년 전에 한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러면 찍으세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대신에 이거 외워야 돼? 자 지들도 헷갈리니까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하고 합의를 해버려. 그냥 대충 퉁쳐서 40일 가자. 40일 갔으면 40일에 30일은 충량 10일은 홈사 이렇게 했다. 전체 합의된 날짜로 정할 수가 있고 이게 더 편리하고 이거는 4분의 3 4분의 1로 계산합니다. 그럼 문제로 뭘 바꿀까? 5분의 3 5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총 40일이면 며칠 며칠 돼요? 40일이면 30일 20일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60일이면 큰일이네. 합의된 날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일을 줘. 그럼 얼른 나누기 4를 하세요. 60일을 줬어. 얼른 나누기 4 80일을 줬어. 얼른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하면 몇일이에요? 20일 그럼 80일에 20일 빼면 60일 이거 나누기 4 하면 15일 맞아요? 60일에 15일 빼면 45일 되는 거예요? 나누기 4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거 때문에 그래요. 나누기 4가 나오면 바로 검사기가 나와요. 전체 기관에서 그 날짜 딱 빼면 증량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 찍으시고 만약에 이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못 풀게 나오는 거니까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가로 넣기는 나올 수 있어요. 가로 넣기 15.2 하면 4일 가산 이건 열 수 있죠? 이거 이거 그다음에 4점 4점 증가할 때마다 하루씩 추가 가산 가로 넣기를 맞춰야 돼. 가로 넣기 이거 대부분 다 가로 넣기로 출제가 될 거다 라고 보시고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4 나누기 4 그렇죠? 이거는 올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늘상 자주 나오던 거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검사 기간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했어요. 검사가 4분의 3 틀리겠죠? 검사는 4분의 1입니다. 측량이 4분의 3 됐습니다. 고정도 봤고요. 이제 51페이지로 갑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에 표가 있죠? 표 51표 이 표를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계속 안 나오다가 51페이지에 맨 위에 표해 보시면 제가 기출 표시 해놨어요. 기출 표시 이게 31회에 한 번 나오고 33회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10여 년간 안 나오던 거예요. 안 나오다가 중간에 보시면 지적 삼각점 보이세요? 삼각점 표지관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삼각보조점 표지관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도근점 표지관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표지관리는 무조건 다 지적소관청 표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성과가 나오면 얘기해 조심하셔야 돼요. 성과 관리냐 성과 열람이냐 구분하셔야 돼요. 성과 관리는 삼각점은 시도사가 관리하고 보조점 도근점은 다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보조점 도근점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조점 도근점은 전부 다 소관청 끝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삼각점이 나오겠죠?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삼각점 성과의 열람신청은 어디 가서 해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시도지사한테 열람신청하는 거였는데 또는 소관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소관청에만 가면 세 가지를 다 열람할 수 있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개정된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왜? 소관청에만 가면 세 가지를 다 열람할 수 있게 개정됐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진 거잖아요. 이게 편리해진 거를 신문에서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지. 그러니까 시험에 낸다. 라고 해서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4년 만에 나왔어요. 31회. 그래가지고 어찌나 그때가 반가웠던지 야 너 나왔구나. 내가 소원을 풀었다. 32회 안 나오고 33회 또 나왔어요. 그렇죠? 다른 건 모르고 삼각점성과 열람 삼각점성과 열람에 대해서는 또 눈이 들어갔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수행자한테 열람신청한다고 웩스 웩스 수행자는 여기서 튀어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열람신청합니다. 소관청에 가면 세 가지를 다 열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통보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조점과 도근점은 통보 규정 자체가 없어요. 자 통보는 삼각점에만 있는 거죠? 누가 누가한테 소관청이 시, 소세의 통보 거의 다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는 아직은 기출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거 나올 거라고 저는 찍고 있습니다. 통보 위에 또는 출제됐기 때문에 그거 다시 나오면 큰 의미가 없고 이 통보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다시가 아니라 처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요즘에 출제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새로운 걸 낼 거란 말이죠. 통보를 낼 건데 보조점, 도근점에 통보한다고 OX X예요. 삼각점만 통보가 있단 말이에요.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시소사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 소관청이 표지관리를 하는데 표지가 변하면 소관청은 조사해서 알지만 시소사는 위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서 보고를 해줘야 돼. 통보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싹 바꾸기 좋단 말이에요. 문제 되니까 딱 좋은 상황이에요. 요즘 한참 출제 분위기가 여기로 몰아왔고 한 번 위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낸다 그러면 통보가 나온다. 됐죠? 분명히 찍어드려서 이거 통보 통보 이거는 이제 7, 8, 9, 10 넉 달 동안에 제가 연습을 또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시켜드릴 테니까 그때 보면서 연습을 좀 합시다. 이게 한 번 들었다고 문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풀이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고 외워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지 이때서부터는 저하고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뻔한 내용이거든 이걸 어떻게 문제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보이게 만들 것이냐. 그럼 그거를 이겨내고 아, 이 뻔한 내용을 말만 바꿨네 이렇게 찾아낼 것이냐. 그거를 7, 8, 9, 10 몇 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그거 눈치만 딱 채면 돼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독특하잖아요. 사고방식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지. 아,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혼민하지 마세요. 저의 사고방식에 맞추셔야 돼요. 제가 딱 기출 수준의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기출문제만큼만 바꿔드릴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건 안 건드려요. 맨날 나올 만한 거 제가 예상하는 것 중에 적당한 수준에서 바꿔드립니다. 7, 8, 9, 10 넉 달 동안에 제가 내드리는 문제를 보면서 결국은 기출문제 지금 이번 달에 공부한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얼토당토 아는 건 건들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걸 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 연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으로 돌아간다 있단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도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눈치를 보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근간은 요약집이 됩니다. 요약집으로 돌아오셔서 아 이건데 이렇게 바꿨구나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7, 8, 9, 10 에 문제풀이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지금까지는 점수 안 나오더라도 마지막에 점수가 확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만 어쨌든 뭐 아예 귀에 안 들리면 안 돼. 근데 어느 정도는 요약집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알아 먹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문제풀이 요령만 좀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9, 10월 달에는요. 초능력이 생겨요.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능력이야. 그렇게 몇 달을 못 외우던 걸 외우더니니까 이게 초능력이지. 6개월을 못 외우던 건데 9, 10월 달에 한 칼에 외워버려. 그렇죠? 이건 초능력입니다. 이게 시험 코앞의 절박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믿어보시고 스스로 또 나중에 그런다 초능력 생긴다며 뭐 이딴 소리 할까 봐. 걱정은 걱정인데 약간 긴박감으로 이게 이제 조금 더 긴장이 올라가면 외우집니다. 외우지니까 조금 뭐랄까 이렇게 가슴을 열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좀 마음을 닫고 아우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하면 계속 머리가 좋아질 여지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머리는 좋아지는 겁니다. 머리는 나만 놔두면 나빠지는 거고 자꾸 쓰면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머리 굴리고 하면 7, 8, 9, 10, 4달 동안 머리 충분히 좋아지고 문제 푸는 요령도 늘어요. 늘 수 있어요. 충분히 느니까 너무 사전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 심정은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해도 안 되지. 뭐 문제 풀면 점수도 안 나오지. 책 보면 또 새롭지. 내가 필기한 건데 기억도 안 나지. 그러니까 어떡하냐. 날짜는 며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또 특강은 있다 그러지. 막 부담에 스트레스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들 나 공부하는 거 다 알지. 뭐 막 미쳐버리겠지. 부담스럽고 뻔하지 뭐. 그래도 일단 멘탈을 잡으셔야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붙든 떨어지든 그 사람들이랑 큰 상관없어. 가족들하고도 큰 의미 없어 사실. 제일 의미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 있죠. 그동안 자격증 없이 영업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심각해요. 진짜. 자격증 없이 영업하는 이번에는 올해는 꼭 따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든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은 뭐 옆에서 내가 힘들지 뭐 니가 힘드냐 가족들이 뭐 걱정해봤자 떨어진 건 나니까 힘들게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공부도 내가 하는 거다.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차근차근 암기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만 들어가면 충분히 점수 올라가니까 긴장하고 막 혼란 갖고 이래봤자 점수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그냥 문제풀이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문제는 알고 풀어요? 모르고 풀어요? 모르고 풀어도 돼. 제가 자격을 드릴 테니까 모르고 풀어도 돼요. 자 위원회 얘기할 겁니다. 지적위원회죠. 오늘 위원회 뭐 배웠죠? 축척변경위원회 자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자 지적위원회는 두 개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 누구 친구들? 지도의사 친구들 중앙지적위원회 누구 친구들? 장관지적위원회 끝 자 위원회 세 개예요. 소관청 친구들 시도의사 친구들 장관지적위원회 끝이에요. 위원회 세 개 소관청 친구들은 축척변경위원회 시도지사 친구들은 지방지적위원회 장관 친구들은 중앙지적위원회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장난칠까? 이거 뭘로 바꿀까? 중앙 또는 소관청 소관청 시군구 이렇게 되겠지 이걸 뭘로 바꿀까? 시도의사 바꾸겠지 뻔하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지금.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의사 친구들 중앙지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 몇 명? 친구들 몇 명? 다섯 명에서 열 명. 세 개 다 똑같아. 세 개 다. 친구들 다섯 명에서 열 명이에요. 위원회는 무조건 다섯 명에서 열 명. 과반서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똑같아. 세 개 다. 세 개 다. 회의를 하려면 애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라고 연락을 주겠죠? 문자 보낼까? 서면 통제할까? 설마 문자 보내겠어요? 서면 통제. 서면 통제. 며칠 전에? 5일 전. 적어도 5일 전에는 서면 통제 해줘야 돼. 이게 회의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라고 5일 전에 얘기를 안 해주면 친한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서 당장 내일 촥 모여서 찬성. 끝나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서면 통제에서 안건을 알려줘야 돼. 아시겠죠? 이게 다 공통이에요. 공통. 이제 차이점을 볼까요? 이제 차이점. 차이점. 우리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적부심사를 합니다. 적부심사를 어디서 한다? 지방. 이거 한 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중앙으로 하겠죠? 중앙으로 올라가면 재심사. 여기서는 심사. 여기서는 재심사. 심사, 재심사죠?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설마 여기서 심사하면 이상하잖아. 심사는 지방에서 하고 중앙 가면 재심사. 플러스. 재심사 플러스. 중앙에서는 재심사에다가 네 가지가 추가됩니다. 지방지정에는 하나 심사밖에 없어요. 중앙에서는 재심사에다가 정책개발. 또 정책만 있으면 안 되니까 기술개발. 기술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양성. 기술자 양성. 너무 많아. 징계. 이렇게 해서 총 중앙에서 하는 게 몇 개? 다섯 개. 이뻐 이뻐. 다섯 개니까. 얼마 이뻐. 문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 금방 한 칼을 외울 수 있어요.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 미루지 말고 지금 외워. 정책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 있어야지. 너무 말 안 들면 징계해야지. 거기다가 재심사. 다섯 개. 그럼 지방에서 뭐해? 심사. 심사. 중앙에서는 재심사. 그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축적변정위원회는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거기서 뭐 했죠? 거기서 뭐 했어요? 축적변정 계획 세울 때. 축적변정에서 제일 골치하는 게 돈 문제예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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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청산금, 이의신청 이런 거. 그 축적변정위원회. 여기서 지방지역위원회는 심사. 중앙지역위원회는 재심사,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 다섯 개. 다섯 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하는 일. 유기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방지역위원회에서 한다고 X. X.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심사를 중앙에서 한다. O.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아니죠? 여기 다섯 개. 됐어요? 그럼 얘네들 중앙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법에 써놓고요. 지방지역위원회는 비슷하게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방지역위원회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중앙지역에. 몇 명? 다섯 명에서 열 명. 위원장, 부위원장 다 들어간 거죠? 다 똑같아요. 위원회 전부 다 다섯 명에서 열 명입니다. 누구 친구들?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들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이죠? 똑똑한 애들 중에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 법에다가 대학 교수들을 쓸 때 이렇게 써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위원회, 위원들 임명할 때 법이 거의 다 비슷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요. 법만 될 때 다 그렇게 붙여요. 특별한 거 몇 개 빼놓고 다 비슷해.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 친구들이죠? 몇 명? 자, 이르면 안 돼. 이게 3명에서 8명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에 빠져야 돼.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이미 위원장, 부위원장 정해져 있고 나머지 애들만 친구들 안 치는 거야. 다 합치면 다섯 명에서 열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축첩변장 위원회랑 달라요. 축첩변장 위원회는 다 친구들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찍었잖아요. 여기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못 찍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임기도 없어. 임기도 없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장 들어오면 위원장이 돼. 그런데 얘네들은 임기가 2년 돌아갑니다. 2년. 우리 친구들, 장관 친구들, 대학 교수 몇 명 있어요? 사실은 더 많겠죠? 대학 교수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에 8명만 시키면 나머지 애들 뭐라고 해? 나는 친구 아니냐? 이렇게 있지. 그렇죠? 그럼 얘네들한테 뭐라고 해? 2년만 기다려라. 2년씩 돌려줄게. 그렇죠? 이렇게 돼. 얘네들이 임기 2년이야. 얘네들은 임기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렇죠? 그다음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5일 전에는 서면 통지해 줘야죠?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자, 일시, 장소, 안건. 이 얘기해 줘요.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서 와. 라고 서면 통지 들어갑니다. 자, 이거 5일이에요.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5일이에요.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5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역이네. 시도에는 지방지역이네. 됐죠? 자, 52페이지에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정책개발. 또 그 밑에 기술개발. 자, 세 번째 재심사. 53페이지 올라가시면 기술자 양성과 자, 업무정지 징계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밑에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한다면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우상하고요. 자, 국토교통부의 지적, 담당, 국장. 얘가 위원장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정이 된다. 됐죠? 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 임명 위촉하죠? 몇 명? 3명에서 8명이겠지. 왜 그런지 아시죠? 3명에서 8명 시험에 안 나와요. 계산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세면에서 8명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년이다. 그럼 틀리는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밑에 보시면 시옷에 보세요. 자,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회의를 여는 거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자, 거기 5일에 동그랩 쳐주세요. 5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일시장소 안건을 알려줍니다. 자, 지읏하고 치읏하고 묶었어요? 지읏하고 둘 다 있다가 하고 없다고 삭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자, 지읏에 보시면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둘 수 있다.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예요. 현지조사하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현지조사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자, 치읏 보세요. 위원이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해서 측량사안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 관련이 있대. 관련이 있는 애래. 예, 위원회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관련이 있으면 본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 친척인 거야. 부인이야. 이런 경우 들어오면 자기한테 위리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석할 수 없다. 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건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관계자다, 이거지. 그 관계자를 잘라내는 걸 재척하네, 재척. 재척, 잘라낸다. 본인이 안 한다면 KPP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재척, KPP 그런 제도가 아래쪽에 참고로 써 놓은 겁니다. 이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런 용어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관련이 있으면 못 들어온다, 이거지. 자, 넘겨보세요. 자, 적부심사 절차가 나옵니다.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차. 자, 앞에 실패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돈 많이 벌면 뭐하라고요? 땅 사라고. 자, 땅 사면, 땅 사면 산자 붙은 거 사 안 붙은 거 사? 산자 붙은 거. 산자 붙은 거 사가지고 뭐하라고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측량해야죠? 어디 가서? 수행자. 수행자한테 가서 측량을 해서 나왔는데 면적이 줄었어. 자, 열 받아만 받아. 봤죠? 그럼 측량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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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유자가, 소유자가. 자, 관계인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수행자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도. 자,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다 됩니다. 자, 누구한테 청구해? 누구한테 청구해?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땡. 지방지역에 청구한다. 땡.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에 청구한다. 이게 맞아요. 그럼 재심사도 마찬가지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역에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쳐서 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럼 거치는 게 뭐냐? 자, 시도지사가 미리 사전조사를 30일 정도 해줘야 돼. 30일 정도 조사해서 위원회는 회의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얘네가 회의하는데 기본적으로 60일. 자, 60일 동안 회의하고. 자,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총 며칠? 여기 회의는 90일. 여기까지 하면 120일. 넉 달을 기다려야 돼.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결서 나오면 지척시 원합니다. 자, 이제 외웁니다. 363 지척시. 363 지척시. 363 지척시. 됐죠? 그럼 얘네는 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려요. 7일. 7일 이내에 보내줍니다. 자, 여기 7일이에요. 5일 아닙니다. 7일. 자, 가면 얘네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또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또 불만이야. 그거 어떻게 해요? 재심사 가는 거고. 만족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점이 90일이에요. 90일. 자,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90일, 석 달을 넘어버리면 얘는 1심에서 끝납니다. 평생 다시는 재심사 못 가게 돼 있어요. 자, 90일 이내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90일.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장관을 거쳐 중앙경에. 자, 거칠 때 며칠? 30일. 자, 심의결 60일. 연장 30일. 의결서 나오면 지척시. 자, 이거 받고 7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재심사 의결서를요. 얘한테 또 줘야 돼. 얘는 의결서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두 개의 의결서를 붙여서 소관청한테 보냅니다. 자, 위원의 의결이 나오면 소관청은 어떻게? 위원의 의결이 나오면 소관청은? 위원의 의결이 나오면 소관청은? 직권 정정. 직권 정정. 자, 우리 직권 정정할 때 지적위원의 의결. 거기다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썼던 기억이. 지선죄.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썼던 기억이. 자, 안 나으시는 관계로. 자,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자, 다시 37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가보세요. 37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누가 썼놨어요? 적부심사. 지적위원의 의결에 의해서 정정하는 거. 이거 직권 정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쓰면서 제가 다음 주 수업 끝날 때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지금? 지금이라도 나오면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의 의결이 나오면 소관청은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한다. 자, 이 절차 외우셔야 돼요. 363 지체 없이 7일. 자, 1심 2심 갈 때 91. 넘어가면 또 363 지체 없이 7. 자, 위원의 의결이 나오면 소관청은 직권 정정한다.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교재 보시면서. 자, 이걸 글씨로 봐야 돼요. 자, 54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54페이지의 1번에 보시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측량성과의 다툼이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시의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에 대해. 이때 시의도지사를 소관청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소관청을 거쳐 지방지역에 대해. 또 그럴 듯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옆으로 갑니다. 55페이지 맨 위에. 자, 그럼 시의도지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며칠? 30일. 자, 30일 이내에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보랍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 심의의결이라고 그래. 심의의결 며칠? 60일이 원칙이고. 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30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장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다. 그럼 되게 오래 걸렸으니까 지치없이 나와야죠? 심사의결서는 위원장과 참석한 사람은 반대를 했어도 전원 서명례를 해줘야 돼. 하면 그 의결서를 지치없이 시도회사에게 송부하게 돼 있죠. 그럼 시도회사는 또 급한데 또 눈치 없이 한 일주일 깔아먹는 게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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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죠? 여기서도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91은 무조건 앞에 받은 날에 붙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정 또는 지적증량 성과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 정정 무슨 정정? 직권정정 자 그 밑에 특별자치시장 누구요? 누구 이게? 세종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죠? 여기도 소관청이에요 특별자치시장도 소관청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특별자치시장인 세종시장은 소관청은 소관청인데 소관청은 소관청인데 세종시장에는 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 여기서는 시소자 취급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재심사 의결서가 오잖아요 재심사 의결서 오면 얘는 원래 소관청한테 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세종시장은 자기가 소관청이야 그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그냥 여기서 직권정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밑에다가 8번 밑에다가 따로 써드린 거예요 얘는 따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소관청이니까 직권정정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특별자치시니까 얘는 소관청이면서 시조사의 지위도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쳐졌기 때문에 법조문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괜히 얘기해서 됐고 됐고 그거는 지금 기출문제 할 때는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자 그러면 문제집 한번 가보죠 문제집 문제집 78페이서부터 거꾸로 갈게요 78페이지 18번부터 문제집 78페이지 18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8번에 1번에 보시면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소관청은 30일 이내에 경위성과 등등에서 조사해서 조사 통과해요 조사 조사하여 지방지적인을 회부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시도지사관이에요 소관청이 틀린 거 아시겠죠? 이게 조사 보이고 30일 보이니까 눈에 확 뒤집혀서 소관청이 안 보여요 이거를 찾아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를 거쳐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방지적 다시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원하는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 매출 60일이죠 원칙적으로 심사 60일이에요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죠 그런데 연장이 들어가야 90일이 되는 거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60일이 심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3번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밑줄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장관이 직권으로 연장한다면 안 돼 위원장이 직권으로 연장한다면 안 돼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결을 거쳐서 6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하 아니라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하죠 363지첩시 기억하셔야 돼요 363지첩시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적포시설 의결을 받았어 지첩시 왔겠죠 받았으면 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린다 그랬죠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나중에 해 주죠 7일 이게 맞아요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도 불복을 한대 한 판 더 하재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야 돼요? 장관을 거쳐요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이네 이게 되게 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날 90일을 보고 현혹돼요 받은 날 90일을 보는 순간 죄가 안 보여 반갑거든 내가 아는 게 나왔다 말이에요 90일 받은 날 오 맞아 그러면 맞네 이렇게 넘어가버려요 장관을 거쳐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안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함정 빠지는 거 그거를 7, 8, 9, 4달 동안 연습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17번 보시죠 17번 앞장 17번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중앙에서 하는 거 지방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지방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심사 중앙에서 하는 거 재심사겠지 재심사 재심사 있어요? 재심사 또 정책 또 기술 또 양성 징계 1번에 양성 보이세요? 양성 2번에는 기술 기술 있지 3번에 제조사 기본계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정책 있고 5번에 보시면 징계 있고 뻔하잖아요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외우시라고 했어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사항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중앙은 진짜 단골손님 이거 정말 많이 나와 중앙 정책 개발, 기술 개발 기술이 있으면 기술자를 양성했으면 징계 깔끔하게 딱 5개 떨어져요 재심사까지 이거 아주 단골손님이에요 16번 보시죠? 16번 16번은 이거 예전에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데 재척이 뭔지 아시죠? 관계 있는 애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1번 보시면 안건 친족이래 들어오면 안 되지 거기 관련해서 증언지수 감정했다고 들으면 안 되지 지가 당사자인 거지 3번에 보시면 조사를 했대 이건 현지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의견되는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4번은 당사자 대리인이었대 그거 안 되죠 5번은 배우자였대 안 되지 완전 밀적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애들이니까 안 되고요 현지 조사나 의견되는 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만 가능한 거죠 대충 보시면 돼요 이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15번 갑니다 15번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5번에 1번 봅니다 위원장은 담당 국장 맞아요?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이거 착각이 좋은 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위원장은 장관 밑에 담당 국장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조사도 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업무잖아요 3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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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인원수 얘기할 땐 포함을 해야지 어디서 제외하냐? 임기 얘기할 때 제외해야지 임기 임기 할 땐 제외해야지 자동지제니까 임기가 없죠 전체 위원 수를 얘기할 때는 포함시켜서 5명에서 10명 칩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해서 5명에서 10명 4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회의를 여는 거죠 개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5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을 7일이 아니라 5일 5일 전까지 서면 통제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 5일째라서 5일이래 주 5일째라서 14번 올라갑니다 14번 조금 있으면 주 4일 한다면서요 이것도 바뀔까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주 4일 주 4일이 제일 주 4일 주 4일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대요 나라들도 있는데 모르겠고 하여튼 5일째라서 5일 5일째라서 5일 외우시라고요 14번 보시죠 14번 시도의 중앙지역에는 틀렸죠 중앙지역에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고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의 지방지역에는 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1번 바로 틀렸네요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심사 심사 2번 맞죠? 심사 재심사는 중앙 심사는 지방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 제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얘기할 때는 위원장 제외한다 4번 간사는 공무원 간사는 공무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5번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해서 총인원수 얘기할 때는 포함해서 다삼에서 열명되는 거죠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일반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13번 보시죠 13번 13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이렇게 신경이 있어 지방지적위네요 그렇죠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12번 갑니다 12번 또 이런 거 보면 위원회 이름을 외우라는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12번 보세요 지적측량 기준점 기준점 성과와 보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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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열람 12번에 1번 보세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기준점 그랬어요 기준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기준점 그러면 삼각점 보조점 도군점 이거 열람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한테 열람하는 거고 시도지사 소관청이 보관을 하는 거죠 2번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려면 삼각점이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원래는 시도지사였는데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으로 개정됐다 그랬죠 이거 이 문제 출제될 때는 시도지사였어요 였는데 이게 이제 기후에 개정되어서 이거를 변형시킨 겁니다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3번 보조점이래 보조점이면 무조건 소관청 4번 도군점이죠 이것도 무조건 소관청에 가서 열람을 하는 겁니다 5번 보세요 기준점 기준점이니까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다 묶어서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수행자는 틀렸잖아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그래야 돼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해주는 거지 수행자들은 이거 열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수행자들한테는 우리가 가서 의뢰를 해야지 얘네가 이걸 관리하거나 열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어요 11번 이 문제죠 11번 11번 이 문제가 제작년 31회 때 나오고 나서 제가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4년 만에 나왔구나 이러면서 딱 정답으로 나왔어요 딱 정답으로 삼각점 열람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한다 그게 딱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11번은 1번이죠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열람 신청하는 거고요 2번은 왜 틀렸어요 2번은 보조점이잖아요 보조점이면 무조건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보조점 도군점은 다 소관청이잖아요 근데 시도지사 섞어놓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섞어놓고 막 헷갈리게 섞어놓은 거예요 다 지어낸 말이고 1번만 딱 맞습니다 1번은 삼각점 성과니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것도 그 해에 제가 올해 마지막 찍는다고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딱 나와서 정답으로 나왔어요 10번 올라갑니다 10번 10번 10번의 의뢰 열람 발급에 대해서 오른 거 찾겠네요 1번 보세요 삼각보조점 도군점 열람 어디 가야 돼요 소관청 소관청 수행자한테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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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제출해 의뢰 의뢰 의뢰는 수행자한테 소관청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자한테 3번 시 도지사나 소관청은 기준점 성과 충량 기록을 보관하고 지금 기준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준점이니까 세 가지를 다 합친 거죠 합친 거니까 시 도지사나 소관청에게 보관을 하고 열람 신청을 한다 맞는 말이죠 3번 4번 의뢰를 받은 때는 어? 소관청이 의뢰를 받았어? 틀렸죠 의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수행자한테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계획서를 다음 날 나왔어요 다음 날 다음 날 누구한테 내야 돼? 소관청한테 내야죠 수행자가 소관청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의뢰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다음 날은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기관청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기간에 따라야 되는데 전체 기간이 4분의 1이 측량이에요? 4분의 3이 측량이지 검사는 4분의 1이고 두 개를 바꿔놨죠 이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야 작년에 9번으로 가시죠 9번 9번 문제 시도지사나 대도시양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 동그라미 검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현경이죠 검사 안 받는 거 현경이에요 현경이 경계보건 측량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현황 측량이 잘 나옵니다 현황 측량 현황 측량 검사 안 받는다 8번 올라가시죠 8번 측량 기간에 대해서 오른 거 그랬죠 8번 측량 기간 원래 배출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일단 이거 외워야 됩니다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를 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 가산하고요 15점 초과하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한 몇 점마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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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마다 1일씩 주가가산 하는 거죠 이 불구하고 합의를 했대 합의했으면 측량은 전체 4분의 3이고 검사는 4분의 1이고 가로는 이거는 언제쯤 잡을 수 있었나 이것도 조금 변형한 건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쪼가리 잘라가지고 7번 문제로 가시죠 7번 7번에 1번에 보시면 지적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 네모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은 기준점 정한다 기준점 3가지 있죠 삼각점 보조점 도군점 측량이 다 기초 측량이에요 한필지 한필지 경계면적 따로 정한다 이게 세부 측량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두 번째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시 수수료를 적은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소관청한테 수행자가 소관청한테 계획서를 제출하죠 이렇게 들었고요 3번에 합의했어 합의 합의했으면 4분의 3 4분의 1이죠 합의한 게 아니래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대로 가란 말이죠 합의도 안 했고 기준점 설치도 안 하고 원칙대로 하라 측량은 5일이고 검사는 4일이다 그래서 원칙대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5번 복구 신규 등록 등록전환 축첩 변경할 때 세부 측량을 한다 세부 측량을 하면 한필지 한필지 면적을 측정해줘야죠 측량하면 면적이 나온다 측량 안 해도 면적 나올 수가 하나 있어요 합병 합병 합병은 측량 안 하고 더하면 되니까 그거는 빼고 합병은 측량 없고 면적만 새로 정하면 되는 거죠 5번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했으면 시대사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겁니다 다 맞죠 6번으로 올라갑니다 6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수행자 네모 수행자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 동그라미 의뢰 의뢰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의뢰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검사하고 또 제조사 검사하고 제조사는 지적 측량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 그러나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검사하고 제조사 기억하고 리율이 됩니다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5번 의뢰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자는 분할 분할 측량 여러분 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할 측량 두 개라 하세요 등록 전환 측량과 또 분할 측량 어디 가서 얘기해 수행자한테 가서 소관청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수행자한테 가서 측량을 의뢰합니다 수행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요 김포지점 가요 김포지점 가면 여기 민원과 따로 있잖아요 건물에 거기 가면 지적 공무원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 구석에 위에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아놓고 앉아있어 사실 시청가는 옆에 가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건물이 있어요 옛날 지적 공사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점이 있고 거기서 한 명이 나와있어 김포시청에 거기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등록 전환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릴까? 이렇게 물어봐 원래는 측량만 의뢰하는 거거든요 측량 의뢰하고 끝나면 다시 김포시청에 등록 전환 신청을 또 해야 되거든 이거를 여기서 맡아서 위임해서 대리를 다 해줘 버린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버려요 실제로 그런데 이론상으로 우리는 시험 보는 거니까 수행자한테 측량해서 받고 다시 소관청 가서 분할이나 등록 전환 신청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실제로는 가보면 원스톱으로 해드린대 수술을 한 번에 내면 우리가 쫙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렇다 어쨌든 그거 얘기하고 실무는 달라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이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조문대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3번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뭘 내야 돼요? 계획서 계획서 내면 자료 제공을 하겠지 소관청에서 3번 소관청은 측량성과 정확하다 라고 인정하면 측량성과도를 수행자한테 발급한 겁니다 이게 검사한 거예요 검사하면 수행자는 이거를 또 의뢰인에게 또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의뢰인한테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5번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했대 합의했어 전체 기간으로 따지는데 전체 기간의 5분의 3 아니죠? 4분의 3 이 측량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검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문제로 올라가 보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측량계강 검사기간인데 일단 문제 박스에 보시면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대 며칠 가사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계산하면 자기들도 골치 아프다 이거야 해 출제자들이 애초에 문제서부터 기준점 설치는 빼고 얘기를 해요 기준점 설치 날짜 계산하는 문제는 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의신청서부터 골치 아퍼 자기들도 계산이 헷갈리고 그래서 기준점 일단 빼고 시작하자 그리고 합의했다 제일 편해 합의했다 합의했다 합의된 대로 가자 며칠로 합의했어요 20일? 20일 20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4 나누기 4 나오면 돼요 20일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 5일이죠 5일 그러면 20에서 5일 빼면 15일 그래서 15일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무조건 나누기 4예요 나누기 4 합의했다 나누기 4 그래서 측량은 15일이고 검사는 5일이고 5사 20이니까 3번 들어갑니다 3번 3번 보시면 공간정보 구출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3번의 1번 보시면 기준점을 정한다? 기초 측량 기준점 정하면 기초 측량 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면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3번 현황을 표시하면 이게 문제죠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 이르면 안 돼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그럴 때 현황 측량이 되는 겁니다 현황만 보고 덥석 물면 안 된단 말이죠 일부러 지형도 엉뚱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5번 말소 말소 측량 있어요? 말소 측량 있죠 이거 4번 찍고 우기신 분들 많아요 말소 측량이 어딨냐 난 듣도 못도 못했다 이러면서 막 이의신정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제가 말소 측량 맨날 수없이 한 건데요 자기 못 들었대 난 진짜 억울해 5번은 무슨 측량? 정정 측량 정정 측량 해야죠 정정 측량 3번의 정답은 3번 2번 또 나왔어요 2번 문제 보세요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의 법령상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게 이게 나와야 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게 이게 무슨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던 작년 재작년에 연속해서 2번 3번이 나왔던 겁니다 마지막 1번 보시면 우리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에 보시면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한대요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니은 보시면 지적공부 일부 멸실돼서 복구한대요 무슨 측량? 복구축량 복구축량 지적공부 새로 만들지요 복구축량 자료가 없거나 5차 허용병을 초과할 때는 복구축량 술 한잔하고 디근도에 보시면 재조사한다 무슨 측량? 재조사 측량 지적재조사 측량 있죠 리을에 도시개발하면 무슨 측량? 지적확정 측량 전부 다 지적중량 맞잖아요 지적중량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과정 마무리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는 예상문제집 하고요 보충문제 또 해가지고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고요 결론은 요약지입으로 갈 겁니다 요약지입 이것도 반복할 거예요 반복하면서 응용부제 풀고 이렇게 해서 7, 8을 진행됩니다 일요일 날 아마 기출문제 최근 문제만 딱 모아서 할 거니까 시간 안 되시면 그 교재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교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출 테마 30선 교재가 지금 본사에서는 거의 떨어지려고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 따로 책 뽑아다 갖다 놨으니까 지금 못 구하시면 품절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전자교재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